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태원여객 유진 운수의 가스연료비 미납으로 64일 동안 운행하지 못했던 시내버스가 오늘 정상 운행되어 환영합니다. 오랫동안 불편을 겪으면서도 시내버스 정상화를 위해 묵묵히 참고 지지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버스혜사는 가스연료비 체납을 자체 해결하고 앞으로 목포 시내버스 운행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시민들께서 이번 운행 재개 조치가 사측의 경영개선 없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해 운행 중단이 되풀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목포시는 태원여객 유진 운수의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첫째, 다시는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시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경영안전자금 확보 등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민에게 공헌하는 향토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목포시의 기업회생 절차 제안보다 모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획기적인 경영개선안을 수립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목포시는 앞으로 중단 없는 시내버스 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재무관리단 파견 관련 사항은 시, 시의의 버스 회사관 3자 협우 파견 여부를 결정하고 시내버스 회사 경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둘째, 또다시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될 경우 시민의 교통권을 최우선하여 즉시 사업 면허 취소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사업 면허 취소에 따른 시내버스 미운행 시 그 대안으로 공공형 버스를 확대하고 대체 사업자 투입 등 대응계획을 철저히 세워 시내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목포시는 시내버스 운행이 멈추지 않도록 관리하고 시민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계속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시내버스 정상화를 위한 시민 여러분의 염원을 반영하고 오는 7월 준공형제, 공형제 용역 결과를 종합하여 시민공청회와 시의회, 노사정, 이해 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을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비상수송을 위해 함께 고생해 주신 전세버스, 택시업체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